그럼 우리 모두 해피 뉴일 뭐지? 어? 키 갔어요 소속사 아이스에서 와인 보내줬어요 예쁘다 잘 먹겠습니다 편지도 있네 해피 뉴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선물 받았던 건데 이거 엄청 좋아요 이거는 와인 따르는 디켄더 아이스 마이 마이 편지를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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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다 마이 오늘은 12월 29일입니다 벌써 많은 일들이 있었던 21년도가 어느덧 끝나가네요 저에게는 미소를 지으면서 웃던 날보다는 공허함에 빠져서 지내는 날들이 더 많았던 한 해라 빨리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많았었는데 그래도 한편으론 올 한 해를 떠나보내는 게 생각보다 마음이 편치만은 않더라고요 분명히 올해가 여느 해보다 제 기억 속에 오래오래 자리 잡을 해가 되겠죠 그리고 특히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냥 어딘가 모를 우울감이 계속 밀려왔고 그날은 특히나 누군가 옆에서 툭 건드리기만 해도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던 하루였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케이크에 초를 붙이고 소원을 비는데 어떤 소원을 빌어야 할지 그냥 머릿속이 백지장처럼 하얘지더라고요 그래도 소원은 저와 제 지인들의 건강과 행복을 담은 소원을 빌었고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소원은 정주를 위해서 빌었습니다 부디 제 작은 소원들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고 하늘까지도 꼭 닿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22년도에 저는 좀 더 열심히 그리고 멋있게 지내보려고 합니다 본업도 열심히 하고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도 꼭 전달해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제가 올해 제 주변 지인들로부터 많은 감사와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22년도에는 제가 받았던 감사와 선물을 보답하고 표현하는 한 해로 보내보려고 합니다 정주가 떠나고 난 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정주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마도 정주는 시리에 빠진 만큼 더 멋진 삶을 살려고 노력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선가 봤는데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이루고자 했던 것을 대신 이루어주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공감이 많이 됐던 이야기라 제 기억 속에도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정주가 있었다면 세상에 전해주었을 메시지를 제가 가진 작은 영향력을 통해서 좋은 방법으로 표현하고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어떤 취향의 사람이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에 행복감을 느끼는지 조금 더 표현해보도록 노력할게요 그래서 22년도에 민건이는 올해보다 조금 더 멋있고 성장하는 민건이가 되기를 제 스스로에게도 바라봅니다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글이 실제로도 큰 힘이 많이 돼요 가끔은 그 글들에 취해서 흠뻑 빠져있기도 한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냥 지금처럼 제가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그시 바라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년도에는 저에게도 그리고 저를 좋아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하늘에서 보고 있을 정주에게도 여느 해보다 행복하고 웃을 일만 가득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2년도에는 더 밝게 웃는 모습으로 만나요 우리 저도 더 많이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럼 우리 모두 해피 뉴일 이제는 이제는 22년에 만나요 안녕 마지막으로 치얼스 좋아하는 인사 안 할거야? 22년도 해피 뉴일 아이고 아들 22년도 해피 뉴일 해줘 22년도 해피 뉴 해피 뉴 해피 뉴 야옹 잘자 아들아 미남 으에에에에에에에요 우엏 이brig 늦었으니 fern신노itions 그고 21년 edom 24년도 18산kov 25没有 아멘